우리 대한민국 가요계의 대통령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가요계를 이끌고 있는 멋진 대통령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통령을 모시고 오늘 여러분들께 편안함의 극치를 한번 보여드리고 즐거움의 극치를 한번 보여드리고 이것이 노래라는 것에 대한 극치를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 속에 엉클어진 이 답답한 현실을 시원하게 뚫어줄 우리의 대통령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한번 쥐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항조 한번 외쳐볼까요? 여러분 우리 그분이 오셨으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행복 속에 여러분의 즐거움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뭔가를 드릴 그분이 오셨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의 맘속에 여러분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의 그분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항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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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여러분은 다시 한 번 더 조항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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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운 한쪽을 수직적에 뛰어나는다 속은 하늘 하늘 하여서 내 꿈도 가까이 혼날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 말고 부정도 말고 정판 앞에 삶도 깊고 전화가 밝히 인생 속에